안녕하세요 해모임 전문강사 김민욱 세일자 마스터 입니다 오늘 해모임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해드릴 텐데 해모임 하면은 면역이란 걸 이제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면역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하고 해모임 강의 하고 마무리에 이제 수당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거에요 오늘 여기는 초보자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다들 부업가 아니면 전업자 사업자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강의를 준비했으니까 참고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강의 내용은 면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짚어드리고 면역의 흐름 흐름을 알아야 해모임이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흐름에 대해서 알고 그 다음에 해모임에 대해서 알아본 다음에 마지막에 pb정립금 계산법 해서 제가 생각하는 이 수당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를 모르는 분이 거의 없을 테니까 자기소개는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로 면역의 중요성입니다 건강이 이제 보통 50대 넘어가면은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요 제 친구들도 건강에 관심이 별로 없다가 건강기능식품 챙겨 먹지도 않은 애들이 이제 40대로 접어드니까 하나둘 건강기능식품을 찾기 시작하더라구요 그 이유가 몸이 이제 노화돼서 점점 40대부터는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슬슬 건강기능식품을 찾게 되고 50대 이후에는 이제 병원도 자주 가게 되죠 많이 아프니까 그런데 코로나가 이 건강에 대한 관심을 연령대를 확 낮춰줬어요 지금은 30대 아니 그 이전 20대까지도 아니 더 어린 10대까지도 건강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경제가 위태위태하고 살기 힘들어졌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10대 애들은 아 내가 영원히 오랫동안 살지 못하고 당장 내일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걱정을 하면서 산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보다도 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어지고 불안불안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10대부터 60대 70대까지 모두의 관심사가 된 겁니다 건강이 이 그래프는 2019년 1분기 그리고 2021년 1분기 두 번 2년 사이를 두고 두 번 건강기능식품 이용 고객을 파악을 해서 비교를 해본 거예요 보시면 증가율이거든요 19년도에는 19년도에서 21년 사이에 20대는 남자 130% 그러니까 두 배가 뛴 거죠 두 배 넘게 여자는 238% 남자는 1.3배 여자는 2.3배 그러니까 20대가 이렇게 건강기능식품에 2년 사이를 두고 관심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 2년 사이에 뭐가 있었죠 코로나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코로나가 20대의 건강기능식품 관심율을 확 끌어올립니다 다른 연령대도 비슷비슷하지만 60대를 보면 비슷하죠 70% 정도가 되는데 오히려 20대 30대 40대 나이가 젊어질수록 관심도가 더 높아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이제 진짜 나이가 들어서 건강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도 건강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건강이 중요해졌는데 건강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바로 면역입니다 물론 각 장기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런 각각 개별의 장기보다도 더 기본이 되는 게 면역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면역은 우리 몸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거든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그러니까 어느 한 군데 특정 지어지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 면역을 키워놓으면 병에 걸릴 수 있는 확률 자체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면역을 챙겨야 어떤 치료의 바탕이 되고 내가 어떤 치료를 하려고 해도 면역이 안 좋으면 치료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면역을 일단 키워놔야지 내가 간이 아프다, 장이 아프다, 위가 아프다 할 때도 아니면 어떤 병에 걸렸을 때도 이겨낼 수 있는 힘 그리고 치료받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면역하면 외부로부터 공격받는 것만 생각하거든요 바깥에 있는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그거를 잘 막아내는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 몸 안쪽부터 공격이 시작돼요 우리 몸은 그래서 이 몸 속에 매일매일 5천 개 이상의 암세포가 자연적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암에 걸리지 않는 걸까요? 바로 면역세포 때문이겠죠 면역세포가 매일매일 우리 몸 속에서 5천 개씩 암세포를 만들어내도 매일매일 그것들을 전부 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면역세포들이 면역세포들과 암세포가 싸우고 있는 거죠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우리 몸 속에서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오는 바이러스들을 아무리 마스크 끼고 손 씻고 잘해도 우리 몸 속에서부터 이미 암세포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지면 아무리 내가 조심한다고 해도 그냥 병에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누나 김은혜 총장님 친구분이 고등학교 때 폐암에 걸렸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이해를 못했거든요 왜 저 어린 나이에 암에 걸렸을까?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몸 속에서 매일매일 암세포가 만들어지고 있고 그분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나이가 아무리 어리다 한들 면역력이 없으면 암세포에 감염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면역은 외부로부터의 침입뿐 아니라 몸 속으로부터 나오는 것도 다 지켜준다 그래서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태어나서부터 60세까지 면역력의 추이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태어날 때 굉장히 높죠 이거는 우리 뱃속에서부터 가지고 있는 면역력이고 모유를 먹으면서 이 면역력이 좀 유지가 돼요 그러다가 모유가 끊기면서 뚝 떨어지게 되고 생후 6개월부터는 급격히 떨어져서 이때부터 잔병치레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애들이 1년 동안은 거의 안 아프죠 그런데 1년 지나면 갑자기 고열이 나고 고열이 나고 막 병에 수족구나 수두나 여러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고 애들이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래요 그러다가 점점점 병에 걸렸다 나왔다 걸렸다 나왔다를 반복하면서 면역력이 길러져요 그게 만 12세까지 쭉 길러져가지고 정상 범위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면 애들이 슬슬 안 아프기 시작해요 되게 튼튼해지죠 중고등학생 보면 거의 안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제 면역력이 정상 범위로 들어왔다가 이게 30대가 되면 가장 높게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30대가 가장 건강해요 우리 인생의 최고 건강한 시기가 30대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또 그 이후에는 노화로 인해서 쭉쭉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60세가 되면 6개월 신생아랑 비슷한 면역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변화가 되는데 언제부터 면역력을 챙기면 좋을까요? 대부분은 떨어지는 시기인 30대, 40대 요쯤을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떨어지니까 챙겨야 되겠다 근데 사실은 떨어지기 전에 챙기시는 게 맞습니다 20대에서 30대 사이에 그때부터 면역력을 잘 챙기시면 40대, 50대, 60대가 돼도 면역력이 크게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 보험을 생각해보면 쉬워요 우리 사고 나기 전에 보험을 들지 사고 나서 보험 들지 않잖아요 미리 이거를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지 이거를 내가 떨어지기 시작할 때 챙기면은 그 떨어지는 거를 늦추는 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떨어지기 전에 미리 챙겨 놓으시면 그 높은 면역력의 상태를 꾸준히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면역력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면역을 20, 30대부터 챙겨야 된다 이런 건 알았는데 면역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걸 알아야 되는 이유는 면역의 흐름이 3단계가 있는데 이 3단계를 알아야 해모임이 다른 면역제품 대비 얼마나 좋은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거든요 일단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아니면 안에서부터 생겨나면 면역세포 중에 하나인 NK세포라는 면역세포가 싸웁니다 이 NK세포는 면역세포 중에서도 좀 특별한 세포예요 대부분의 면역세포들은 스스로 작용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NK세포는 유일하게 스스로 판단을 해서 싸워요 그래서 적이다 라고 생각하면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 적이라는 기준은 우리 몸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들을 다 적이라고 판단을 해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나 조직이나 아니면은 우리 몸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 이런 것들 외에 모든 것을 다 적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웁니다 근데 이 적이 사실 적이 아닐 수도 있고 또 한 번 싸웠던 적은 두 번째 싸울 때는 더 잘 싸울 수 있어요 기억을 하고 있다면 근데 이 NK세포가 스스로 싸우는 아주 좋은 세포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기억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한 번 싸웠던 상대를 기억을 못해요 이 상대가 적이었는지 아군이었는지 또는 적이었는데 이렇게 싸우면 이기는지 저렇게 싸우면 이기는지 이걸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이 다른 면역세포에서 분비가 되는데 이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이 정보를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억한 정보를 통해서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이 다른 면역세포들을 깨우러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싸워라 저렇게 싸워라 또는 싸우지 마라 이런 식으로 명령을 해서 다른 면역세포들이 도와줘서 같이 이기거나 아니면 이거는 적이 아니야 라고 판단해서 싸우지 않거나 이런 과정이 거쳐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NK세포와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과 면역세포들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NK세포가 스스로 판단하지 못해서 싸우지 못한다면 또는 NK세포가 많이 없어서 처음에 싸움에서 이기지 못한다면 줄줄이 뚫리는 거예요 NK세포가 열심히 싸워줬지만 사이토카인이 분비가 안 돼서 기억을 못한다면 그러면 후발부대를 보낼 수도 없고 그럼 NK세포가 밀릴 수도 있고 또는 적이 아니지만 적으로 판단해서 싸우다가 자가 면역질환에 걸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면역세포들이 부족하다면 NK세포가 열심히 싸워도 사이토카인이 열심히 전술 지휘를 해도 후발부대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제 쉽게 말해서 끝발이 약한 겁니다 처음에는 잘 싸우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침식당하게 돼요 결국 이 세 가지가 모두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면역에 대해서 가장 좋은 게 바로 해모임인데 왜 그러냐면 면역을 키우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사실은 해모임이 없다면 어떤 방법이 있냐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삼시세끼 꼬박꼬박 잘 챙겨 먹고 지방단백질 탄수화물 영양 골고루 챙겨 먹고 식후에 운동을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간단하긴 한데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희가 사실 그렇게만 진짜 내가 경제적인 거 가족들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진짜 내 몸을 위해서 그렇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바른 생활을 한다면 면역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그렇지만 그렇게 살기가 힘들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결국 면역력을 챙기는 것은 자연적으로 그렇게 챙기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야 돼요 건강기능 식품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홍삼이 있죠 면역에 가장 좋다고 얘기하는 게 하지만 해모임이 그 홍삼보다 훨씬 더 좋다는 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해모임이 면역에 좋은 이유는 그럴 수밖에 없는 개발 배경이 있어요 해모임은 어떤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물질의 물질이 아니고 사람이 만든 물질이에요 그런데 뭔가 천연이 좋지 화학은 안좋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화학물질은 아니고 천연 물질인데 그것을 재조합해서 만든 물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해모임의 주 원료는 해모임 당귀 등 혼합 추출물이라는 물질이에요 여기다가 정제수나 꿀 등을 섞어서 해모임이 만들어지는 건데 우리가 알던 거랑 다르지 않나요? 해모임의 원료 우리 뭐로 알고 있죠? 천궁 당귀 백작약으로 알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데 해모임의 원료는 천궁 당귀 백작약이 아니고 해모임 당귀등 혼합 추출물이에요 해모임이라는 것은 이 물질의 이름이고 당귀등은 당귀 천궁 백작약 들어갔으니까 그거 당귀등 이렇게 붙여놓은 거고 혼합 추출물은 말 그대로 그것들을 섞어서 추출해서 새로 만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어려우니까 그림을 보면서 한번 볼게요 여기 천궁 당귀 작약에 DNA가 있습니다 모든 생물은 DNA가 있죠? 식물, 동물 다 DNA가 있는데 이 DNA는 여러 가지 지도를 나타낸 건데 이 중에 일부분은 면역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고 이 중에 일부분은 독성이 또 있을 수 있고 또 이 중에 일부분은 아무 의미 없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해모임은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 천궁 당귀 작약을 푹 끌어서 만든 게 아니고 이렇게 좋은 면역에 도움을 주는 좋은 부분만 잘라 잘라 잘라서 이어붙여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아무나 만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율도 있고 이 독자적인 비율과 이 DNA 추출하는 그 섬세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한국 콜마와 에텀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극비 기밀인 거예요 이게 유출이 되면 따라 만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우리 에텀이만의 독자적인 조합이라서 해모임을 당귀 청궁 작약 재료가 아무리 좋은 게 있더라도 우리밖에 못 만드는 겁니다 해모임, 당귀 등 혼합 추출물이라는 물질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걸로 해모임을 만든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면 해모임의 원료는 해모임, 당귀 등 혼합 추출물이 아니고 그냥 청궁, 당귀, 자격, 액기스가 되는 거예요 맞죠? 보통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아예 개발부터 면역에 좋은 거를 만들기로 작정을 하고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이걸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요? 여기 보시면 해모임 스토리라고 쭉 적어놨는데 중요한 거는 두 번째 줄에 국책 연구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국책 연구가 뭘까요? 나라에서 세금을 들여서 개발을 했다는 거예요 해모임을 일개의 어디 회사에서 만든 게 아니라 나라에서 진행을 한 겁니다 왜? 원자력 연구 여기 써 있죠? 원자력 연구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8년이 걸렸고요 개발병이 50억 원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들었냐면 임상실험을 다 했거든요 맨 첫 줄에 보면 개별 인정형이라고 돼 있죠 개별 인정형을 받으려면 해모임, 당귀 등 혼합 추출물은 청궁, 당귀, 자격이 아니에요 그렇죠? 새로 조합해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디에 좋다는 증명이 하나도 되지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청궁, 당귀, 자격에서 액기스를 뽑아서 이걸 만들었으면 그냥 청궁, 당귀, 자격의 그 좋은 인정받은 것들이 그대로 인정이 돼요 근데 해모임, 당귀 등 혼합 추출물은 아예 새로운 물질이기 때문에 식약처에서 인정할 수 없어 청궁, 당귀, 자격의 효과를 인정할 수 없어 새로 받아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 인정형으로 모든 면역에 좋다는 모든 항목들을 다 실험을 통해서 통과를 한 거예요 그래서 50억 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글로벌 누적 매출액이 2조 원이고 국내 건강기능식품은 홍삼을 제치고 1위가 됐고 애터미 12년 베스트셀러에 19개국에 지금 수출이 되고 있고 15개 글로벌 특허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모임이 대단하다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개별 인정형 원료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식약처의 2006-17호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름이 해모임, 당귀 등 혼합 추출물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칸 보면 면역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고 인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개별 인정형으로 받은 원료는 해모임, 당귀 등 혼합 추출물이라는 원료를 사용해서 건강기능식품을 만들면 면역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증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해모임, 당귀 등 혼합 추출물을 만들 수 있는 게 유일하게 애터미이기 때문에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어도 해모임을 만들 수 있는 건 애터미밖에 없다는 거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 면역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되는 원료가 딱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개별 인정형에는 하나도 없고 애터미, 해모임, 당귀 등 혼합 추출물 하나고 고시형 원료 중에서 상황버섯 추출물이 면역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상황버섯도 면역에 굉장히 좋다는 거 하나 알려드립니다 다시 돌아와서 해모임이 이렇게 대단한 개발 과정을 거쳐서 면역에 얼마나 좋은지 궁금하시죠 아까 그 면역의 흐름을 제가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NK세포, 사이토카인, 면역세포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밑에 군대의 전쟁을 비유해서 써놨어요 NK세포는 돌격부대, 사이토카인은 전략과 면역세포는 훈련소 지원부대 이렇게 해놨거든요 보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서 유산균을 드시면 NK세포를 조절 억제해주고요 사이토카인 분비를 유도해줍니다 그래서 유산균을 먹으면 면역이 좋아진다고 말하는데 사실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고 실제로 이런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면역력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홍삼은 어떨까요? 홍삼은 NK세포를 활성화시켜줍니다 그리고 사이토카인 생성을 개선시켜줍니다 그래서 홍삼도 먹으면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제가 흐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 가지 흐름 중에서 하나만 기능이 떨어져도 면역에 약화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한데 정작 지친 면역세포들을 깨워주는 일은 홍삼도 유산균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해모임은 이 세 가지를 다 만족합니다 그래서 NK세포뿐 아니라 다른 면역세포들을 다 활성화시켜주고 사이토카인 생성을 개선해 줍니다 여기 보시면 홍삼 정관장 홍삼과 애터미 홍삼단을 제가 갖고 왔는데 상세 페이지에 보시면 면역력 증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 홍삼의 주 원료가 되는 진세노사이들을 식약처에서 찾아보면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고 써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면역기능 개선이라는 것은 상황보사 추출물과 해모임 단기 등 혼합 추출물 두 가지 뿐입니다 나머지는 면역기능 개선이 아니고 면역력 증진이에요 이 두 가지가 다르거든요 해모임 상세 페이지에는 면역기능 개선이라고 딱 써 있죠 이걸 구분해서 저희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증진과 개선은 엄연히 다른 겁니다 증진은 뭐죠? 증진 증진시키다 그냥 올리는 거죠 면역력을 올려주는 거예요 이 면역의 흐름 중에서 몇 가지를 충족시켜서 면역을 올려주는 거예요 개선은요? 개선은 고쳐주는 거예요 면역이 너무 높으면 낮춰주고 너무 낮으면 높여주고 면역이 높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거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면역이 너무 높으면 내 몸에서 공격하지 않아도 되는 세포들을 공격을 해요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에 걸립니다 알레르기 같은 게 대표적으로 있죠 비염이나 그래서 이 자가 면역 질환에 걸리면 외부에서 오는 균 때문에 걸린 게 아니고 내 몸 속에서부터 걸리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홍삼이나 이런 걸 먹어주면 더 안 좋아요 면역력을 개선시켜줘야 되는데 우리 애터미 해모임은 면역 기능을 개선시켜주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면역력을 막 올리는 게 아니에요 자가 면역 질환에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해모임을 먹고 비염이 나왔다, 알레르기가 나왔다, 아토피가 나왔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버리죠 이게 자가 면역 질환도 개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해모임은 홍삼 먹고 그거 나왔다는 사람 없거든요 근데 해모임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증진과 개선이 다르다는 점 면역 기능 개선 건강기능 식품을 만들려면 상황버섯 추출물 아니면 해모임 단기능 혼합 추출물 두 가지 원료를 써야 되는데 해모임 단기능 혼합 추출물은 애터미밖에 못 만든다는 거 그러니까 다른 어떤 건강기능 식품 중에서도 면역 기능 개선 건강기능 식품은 잘 없는 거예요 물론 상황버섯 가지고 만들면 만들 수는 있겠지만 제가 아직까지는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다른 면역 관련 건강기능 식품과 조금 차이점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피로 개선 기능까지 받았죠 그래서 이제는 면역 기능 개선이 아니고 피로 개선까지 두 가지 이중 인증성 건강기능 식품이 됐습니다 식약처에서 발췌해 온 자료인데 기능성 내용에 보시면 면역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고 피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가 명시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해모임은 비용이 아닌 투자예요 이 말이 뭐냐면 자동차 관리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저희가 자동차에 매일매일 기름을 넣고 타잖아요 기름을 넣는 거는 자동차 관리를 하는 게 아니죠 자동차를 움직여야 하는 연료일 뿐이죠 우리가 밥을 먹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얻잖아요 그것은 비용이에요 먹으면 없어지는 거 먹고 움직이면 사라지는 거 해모임을 먹는 거는 자동차의 엔진 오일을 교체해 주는 거랑 똑같아요 엔진 오일 교체해 준다고 해서 10km, 20km 더 가는 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엔진이 망가지는 거를 늦춰주기 때문에 노화되는 거를 막아주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자동차를 오래 탈 수 있겠죠 해모임을 먹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당장에 밥을 먹듯이 먹는 건 아니지만 해모임을 먹어줌으로써 우리 몸이 건강하게 더 오래 오래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해모임뿐 아니라 면역을 챙기는 이유가 바로 비용이 아닌 투자인 겁니다 관리하는 만큼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꼭 면역을 챙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일찍 죽고 싶으시면 안 챙겨도 되지만 저희 다 일찍 죽고 싶은 사람 없죠 오래오래 살아야죠 그래서 이 면역을 챙기는데 얼마가 드냐 한 달에 8만 8천 원이 듭니다 만약에 가족이 4명 이상이라서 4세트를 사면은 한 달에 8만 2천 원 꼴로 드실 수 있고 맨 위에 30포짜리는 사업자를 위한 제품이기 때문에 이거는 안 보셔도 됩니다 우린 여기는 사업자니까 보셔야죠 보셔야 되지만 소비자가 원할 때는 60포짜리 또는 60포 4세트짜리 아니면 120포짜리 이렇게 권하시면 됩니다 지금 5만 PB 이벤트는 끝났죠 PB업 이벤트 끝났죠 또 언제 다시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8만 8천 원에 4만 4천 PB 50% PB 비율이 있고 내가 혼자 해모임을 먹는다는 가정하에 한 달에 4만 4천 PB를 챙겨가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4만 4천 PB가 과연 내 통장이 얼마로 꽂힐까 궁금하겠죠 그거를 계산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다섯 식구예요 제가 있고 와이프가 있고 큰아이가 있고 둘째 셋째 쌍둥이가 있어요 그래서 다섯 식구인데 저희 다섯 식구가 얼마나 애터미 제품을 쓸까요 저희는 완전히 애터미 찐 애용자거든요 집에 애터미에서 출시되는 제품은 그냥 다 애터미꺼에 써요 붙지도 따지지도 않고 씁니다 없는 것만 다른 데서 사서 쓰고요 저희가 해모임만 세 세트 반을 먹게 돼요 어른은 두 포씩 먹고 아이는 한 포씩 먹고 그런데 저는 세 포, 네 포, 여섯 포 먹을 때도 있어요 피곤할 때 그래서 보통 네 세트를 한 달에 소비를 합니다 이것만 해도 많죠 그래서 계산을 해봤어요 건강기능식품만 쭉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얼마나 먹는지 계산을 해봤더니 건강기능식품을 44만 7500 PB를 먹더라고요 원이 아니고 PB예요 44만 7500 PB 여기다가 헤어바디나 식품이나 또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합치면 60만 PB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대략 계산해서 50만 PB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 50만 PB는 얼마로 돼서 나에게 돌아올까요 이거를 계산을 할 줄 알면 소비자들이 질문을 할 때 PB 적립금이 얼마나 적립되는지 궁금해 하실 때 대답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수당 발생 조건이 뭐죠? 좌우 30만씩 되면 되죠? 우리 그 위는 잊어버리자고요 지금은 30만 30만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 위는 잊어버리고 내 아이디로 30만 PB가 되어 있으면 자격은 주어진 거예요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 그러면 매번 내 좌우 30만 PB씩 쌓이면 수당이 들어오게 돼요 첫 수당이 그렇죠? 제일 낮은 수당이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이 회원 등급을 한번 달성하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30만 PB 사고 그냥 생각 안 하시면 되고 좌우 30만씩 60만 PB를 사면 6만 원이 수당이 들어오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면 이 PB의 10%가 정립금이 된다는 얘기죠 60만 PB를 구매하면 6만 원 근데 이거는 나 혼자 소비했을 때 기준이에요 그렇죠? 내가 회원 가입 시키고 내 밑에 분들과 같이 구매를 하고 또는 내 위에 스폰서가 같이 구매를 해주면은 이 비율은 점점 늘어나겠죠 보시면 나 혼자 소비했을 때는 60만 PB를 내가 사야 돼요 좌우의 빵빵이니까 그러면은 10%밖에 정립이 안 돼요 근데 내가 한쪽에 30만씩 올라오기 시작했어 스폰서랑 나랑 내가 회원 가입 시킨 파트너들이랑 열심히 해가지고 자연 매출이 한쪽에 30만씩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한쪽에 우측에만 30만 PB를 치면은 6만 원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PB의 20%가 정립이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상태거든요 저는 아래 제 밑에 외국도 있고 많이 많이 올라오고 제 사업을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한쪽에서 30만 PB는 기본적으로 올라와요 그러면은 저는 한쪽에다가 30만 PB를 구매하면은 6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PB의 20%가 정립된다는 꼴이죠 아까 건강기능식품이랑 해서 제가 50만 PB 정도 한 달에 쓴다고 했잖아요 50만 PB 20%면 얼마예요?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저는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한 달에 10만 원씩 캐시백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면은 얼마나 우리가 많이 캐시백을 받고 있는지 쉽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좌우에 30만씩 그냥 자동으로 올라오게 되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시스템 소득이 구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좌우 30만 PB씩 매일매일 맞는 거 여기까지 우리가 하고 나면은 그 후부터는 파트너 관리하면서 사업을 확장시켜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좀 더 알기 쉽게 제가 이마트 적립금이랑 비교를 해볼게요 이마트는 신세계 그룹이잖아요 신세계 그룹은 딱 정해져 있어요 천 원당 1포인트를 적립해줍니다 천 원 이하는 적립을 안 해줘요 천 원부터 1포인트씩 천 원당 적립을 해주는데 이 포인트는 그대로 돈으로 환산이 됩니다 그래서 만 포인트를 모으면 만 원짜리 상품권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비율이 어떻게 되죠? 0.1% 적립을 해주는 겁니다 천 원에 1원이 1포인트니까 천 원에 1원이니까 0.1% 적립을 해줍니다 그리고 계산을 해봤어요 우리 수당이 6만 원이니까 6만 원을 적립하려면 얼마를 사야 될까 이마트에서 6천만 원어치 구입하시면 6만 원이 발생이 됩니다 천만 원 구입하시면 만 원짜리 상품권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6번 하시면 6만 원 수당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애터미는 어떨까요? 거꾸로 계산을 해볼게요 제가 아까 계산해 주신 거 보면 아무 매출 없이 나 혼자 구매했을 때 PB의 10%가 적립된다고 했죠 60만 PB를 사면 6만 원이 적립이 되니까 이걸 거꾸로 계산을 해보자고요 일단 평균 PB 비율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PB를 돈으로 계산하려면 이 PB가 얼마치를 쌓이는지 알아야 되니까 제가 애터미 전 제품의 PB 비율을 평균을 내봤어요 이거 대충 사용한 게 아니고 실제로 계산을 해서 갖고 온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보통 사업자들이 30% 30% 얘기하거든요 그게 맞았어요 31.72%가 되더라고요 31.7%라고 가정을 하고 평균 이 60만 PB를 채우기 위해서는 약 189만 원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럼 189만 원을 구매하시면 평균적으로 60만 PB가 적립이 되고 그러면 6만 원의 수당이 발생이 되는 거죠 적립금 6만 원을 받기 위해서 189만 원과 6천만 원 어떤 마트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이마트 가실 거예요 6천만 원 쓰실 거예요 애터미에 있는 거 다 애터미에 사셔야죠 그럼 189만 원만 쓰면 6만 원 적립되는데 애터미에 정 없으면 그때 이마트 가세요 사실 저는 이마트 가기 전에 아자몰 먼저 봐요 애터미 쇼핑몰 보고 없으면 아자몰 갔다가 없으면 이마트 가야죠 그쵸? 당연히 이렇게 비교를 해주시면 모든 소비자들이 혹 하실 거예요 마트 체인지를 이렇게 비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강의에서 어떤 걸 얻으셨습니까 건강, 면역, 해모임, 수당 많은 걸 말씀드렸죠 제가 이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좋은 제품과 착한 보상 플랜이라는 겁니다 애터미는 해모임이라는 엄청난 제품을 개발해 주었고 6천만 원과 189만 원이라는 착한 보상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필요한 게 있을까요 여기서? 더 필요한 게 있다면 그건 나한테 있겠죠 회사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애터미는 최고의 사업 도구라는 겁니다 이 사업 도구로도 성공하지 못하면 그 문제는 본인한테 찾아보셔야 돼요 실제로도 애터미에는 성공자가 엄청 많고 그 많은 분들이 똑같이 얘기하는 게 좋은 제품, 좋은 마케팅, 좋은 회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터미에 불만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왜냐하면 애터미가 또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만을 다 차치하고서라도 애터미는 최고의 사업 도구인 게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부업자, 사업자분들 모두 모두 애터미로 이 최고의 사업 도구로 성공해서 나중에 성공의 자리에서 상한선의 자리에서 만나는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 같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